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부의영어 김지영입니다. 3월 12일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소위 학평이라 부르는 시험을 드디어 보게 돼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 열심히 보세요. 이런 거는 별 의미 없는 얘기고 이 생각을 꼭 해봐야 돼. 네가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 그 경험치, 그 봤다라는 사실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적으로 성적을 올려주지는 못해요. 경험만 가지고선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지금부터 매일 모의고사 보시면 되잖아요. 또는 매일 문제 열심히 많이 푸시면 성적이 오르잖아요. 가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아주 상식선으로 접근을 해볼게. 결국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과정 안에서는 뭐가 필요해? 네가 한 번 경험했었던 시험에서 네가 분명 모르는 부분들이 있던 것들이 생길 건데 그걸 생기고 이걸 맨날 반복하니까 맨날 새로운 문제는 또 새롭게 느껴지는 거잖아. 자, 이제는 고3이 되셨으니 3월 모의고사부터 나오는 모든 모의고사들은 이제는 책임을 집시다. 그래서 시험이 계속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수능 날까지 수능 날까지 계속 모든 시험, 시험, 시험들마다 나오는 모든 단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거 되게 만들면 여러분들 성공인 거잖아.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봐야 되나. 입시는 결국 1년 동안 너가 경험했었던 문제들을 틀려도 다시 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 이상 뭘 어떻게 더하겠어? 미래로 가가지고 더 추가적인 문제를 풀고 올 거야? 뭐 못하잖아.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자고. 자, 그래서 봤다라는 경험치로 성적 오르려고 하지 마시고 바라는 건 이거예요. 시험장에서 들어가셔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1월달, 2월달 열심히 공부하려고 인강이나 형강이나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많은 깨달음을 느꼈을 거야. 오, 진짜 저런 게 있었네? 뭐 이런 거. 시험장에선 근데 원래 하던 대로 하십시오. 특히나 제가 이 말은 언제 많이 하냐면 올인원 강자라고 하는 제 뭐 그릇기 강자 같은 데에서 내가 이걸 알려주지만 그렇다고 시험장에서 너가 나처럼 막 모든 걸 바꿔서 문제 풀라고 하면은 완전 다 망가지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그래. 단, 이번 시험은 하던 과정 안에서 오, 이런 게 더 보이네? 라는 걸 느끼는 게 먼저 중요한 거야. 시험을 잘 봐야 된다, 못 봐야 된다는 사실 이미 여러분들 시험은 출제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건 네가 어떻게 통제 못하잖아.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순간에 지금 한 2월 한 달 정도 남았을 건데 열심히 공부하시고 복습하시면서 좀 느끼는 게 있으면 되는 거야. 이 느끼는 거 이런 거 말고 쉽다, 어렵다. 야, 이번 시험 어려웠어, 쉬웠어. 아, 말고 오,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나왔던 게 뭐 문제는 빌록 틀렸을지언정? 오, 이거는 그래도 보이는 게 조금 있긴 있네. 그게 있으면 되잖아. 그거 있으면 돼. 근데 그게 끝나고, 끝나고 시험 끝하고 끝내시지 마시고 당일날 하는 것까지 제가 바라진 않지만 시험 끝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부터는 다시 보셔야죠. 제가 알아요. 자기가 한 번 본 시험은 다시 보기 싫은 거. 특히 언어 과목은 국어나 영어나 네가 한 번 봤었던 건 이미 내용이 내 머릿속에 한 번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보기가 쉽지 않아. 그럼 어떻게 방법은 뭐 밖에 없냐면 그냥 계속 또 경험만 쌓아야 돼. 휙, 휙. 아닌 걸 알잖아. 그러니 마음 제대로 먹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 다시 꺼내보시든지 깨끗한 시험으로 다시 꺼내보셔서 솔직히 네가 안 되는 구멍들 다 찾으시라고 영어로 굳이 따지시면 솔직히 단어 맞췄던 틀렸던 모르는 거 있을 거라고 솔직히 문장 해석 원래 언어라고 하는 게 문장 해석 일부가 틀어져도 문제는 맞춥니다. 언어의 그 느낌적인 감각이 있는 이상. 아니 그래도 그래도 안 되는 문장이 있었는지 확인하시라고. 최소한 이거는 하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지문을 조감하는 눈이랄지 문제를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강의 들으세요. 해설 강의 같은 것들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제발 경험만 가고 끝내지 마시고 그대로 수능 날까지 수능 보기 전까지를 계속해서 시험들마다 누적해서 모아놓으셔야 돼.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큰 역할을 할 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파이널 교제는 네가 경험했었던 문제 중에서 잘 안 됐던 것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 집합체라 생각해.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었던 파이널 교제를 다시 들어가면 그건 또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니 최소한 이번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를 시발점으로 모아놓으셔야 되고 4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7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10월달도 그렇고 그리고 수능 보기 전에 너만의 귀중한 파이널 교제로 만들어서 최소한 지금까지 네가 겪어왔었던 지난 세월에 대해서는 책임졌다라는 상태에서 수능 깨버리시자고 그 출발점이 지금입니다. 아셨죠? 고3 친구들? 제가 주변 돌아다보면서 사실 고3 분들도 많지만 N수생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 N수생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그거야. 많이 풀기만 했었지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야. 많은 수업들과 많은 기출문제 많은 시험들을 봤지만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특히나 제가 N수 영상 캐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을 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N수 선배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테니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도 지나치지 말고 담아냅시다. 막아냅시다. 되셨어요? 정리합니다. 시험을 난 봤어 라는 경험치로는 네가 원하는 점수를 올릴 수 있지 못할 거니 시험장에서는 원래 하던 대로 하시고 뭔가 느끼는 게 있으시되 끝나고 최소한의 작업을 하고 필요하면 강의도 듣자. 그걸 1년 동안에 어떻게 누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능장에서 가져가야 될 파이널 교재가 생기냐 아니면 새로운 뭔가 교재가 생겨서 거기에 또 의진하냐 가 달라질 겁니다. 좋은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승리를 기원합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김지영 Turtle